안녕하세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에 전시 오디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하게 된 가수 양희은입니다. 소감은 그냥 박물관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전공이 사학이라서 관심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거기 용극장에서 뮤지컬을 한동안 공연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거기서 연습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연습 마치고 또는 연습 전에 시간 많으니까 들러서 구경하고 그랬죠. 저는 그렇게 어떤 것이 딱 온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게 좋았어요. 공간서부터 전시하는 공간도 그렇고 바깥의 풍광도 너무 좋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어딜 가나 참 즐겨봤는데 우리나라 박물관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사람과 가까운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느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그거를 좀 관계자들이 감안해서 서양도 좋은 유명한 박물관이나 이렇게 미술관을 가면 가운데 의자를 이렇게 넓은 걸 놔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관람할 때는 거기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바닥에 누워서 모사하듯이 그 사람 그림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좀 그렇게 자유롭거나 애들의 상상력이나 또 감상하는 사람이 좀 오래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유감입니다. 붉은 간토기가 제일 좋았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에 불을 만들고 뭔가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고 했던 의미에서 그릇이 저한테는 많이 다가와요. 실제로 전 그릇을 진짜 좋아하고요. 어떤 소박한 느낌의 단순한 게 저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민예품, 민속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암 수술하고 한번 떠날 기회가 있었을 때 후배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했었는데 노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는 주로 안경이나 또는 악세사리 무대에서 좀 눈에 띄는 이만한 것 같은 걸 벼룩시장 같은 데나 골동품 시장에서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것도 세월이 꽤 됐는데 그게 이제 소장된 게 제법 있지만 누굴 물려준다 해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팔자니 진가를 알만한 사람도 없고 고민 중이에요. 인생의 마무리쯤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만든 뜻밖의 만남 내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만 작업을 해서 노래가 어떤 틀에 갇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비로소 후배들한테 손을 내밀어 같이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또 그 노래를 내가 부르고 그들이 또 프로듀싱도 하고 해서 좀 많은 시도, 활발한 시도를 했던 양희은 뜻밖의 만남을 전시하고 싶어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고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뜻밖의 만남이라는 앨범은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중에 팔려고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앨범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돈을 갖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됐죠. 그렇죠.